신지 무림 정복을 꿈꾸던 신비 고수들의 집단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정파와 사파 고수들의 단결된 힘에 의해 철저히 좌절되었고 신지는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졌다 신지 파멸 20년 후 평화로운 무림의 곳곳에 은밀한 첩지가 날아든다 첩지를 보낸 이는 의문의 조직 영능교였다 그들이 전하는 정보는 전무림을 경악시켰다 건철파탑에서 상고 무림 시대의 기보와 기물이 발견되었다 소식을 접한 정사파의 고수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황한 고수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상대에게 공격을 받고 더욱 당황한다 그것은 그저 싸움에 대한 본능만 남은 위험한 존재 실온인들이었다 실온인들은 불가사의한 힘으로 수많은 무림의 고수들을 지옥과 같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의문의 인물들 한편 이 비극은 무림에 전해졌고 분노한 정파와 사파는 각자 고수들을 보내 영능교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영능교는 사라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불신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것은 건철파탑의 참사가 상대의 음모라는 의심 때문이었다 그 후 4년 건철파탑의 비극에서 시작된 정파와 사파의 대립은 신지를 대적하며 만들었던 그들의 굳건한 동맹을 산산히 부수고 서로의 파멸만을 요구하는 정사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지어파탑의 비극에서 시작된 정파와 사파의 대립은